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 나 이거 봤어. 저거 다 팬분들이 주신 걸로 도배해 놓은 거예요. 예쁘다, 그린이. 아 귀여워. 이거 어머네? 어머네, 어머네. 어디 가려. 언니 몰랐죠? 몰랐어. 진짜 좋아. 아, 보셨어. 아, 보셨어. 하지마. 사라져버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머 진짜 눈물이었어요 깜짝 놀랐죠? 뭐해?